오늘 저랑 한판 두실래요? 그래! 하자! 어? 이 언니 봐라? 왜 너무 본캐라 아니야? 우리들 본캐야! 나한테 나한테 질까봐 본캐 안 오자 언니 방금 뭐라 했어? 질까봐? 언니 제가 방팡했으면 방 따라 들어오세요! 음 알겠어! 이게 NS3의 힘? 흰퍼대학이란 아프리카 스타크래프트판에서 희화같은 개념 총 12개의 대학이 존재하고 서포는 그중 NS유니버스에 합류했다 네 이번에 유치원생으로 입학했어요 원래 스타를 되게 좋아했는데 배그를 되게 열심히 해야 돼가지고 사실 스타를 발을 못 던구고 있었어 근데 멀리서 조금 지켜보고만 있었는데 이번에 좋은 기회가 생겨가지고 이제 기본적인 개념은 있는데 이제 조금 배우면은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원래 방송시간이 모두 8시에서 한 2시까지라면은 그것보다 조금 일찍 키고 조금 늦게 끄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같이 스타도 같이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배워서 잘 무럭무럭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타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스타를 아예 모르는데 스타방송을 보려면 알아야될 몇 가지를 세 가지 종족이 있는데 내가 고르면 고정해줘 고쳐줘 진짜 제가 자주하는 종족이 있고 적을 아는 종족이 있고 테란이라는 종족이 있습니다 내가 초등학교 때 이제 스타를 처음 배웠을 때 옆집 오빠가 슈퍼를 한 오빠였거든 그 오빠가 컴퓨터 안 할 때 해가지고 좀 알려달라 해가지고 스타를 그때 초등학교 때 한 사람 살려줄게 일꾼으로 강의 끝이 됐고 실장님 딱 저것만 알면 저것만 알면은 오늘 50% 낳았어 언니 저랑 한 판 뜨실래요? 마치들 지금 절단해놔야지 아니면 언니 아직 아무것도 모른데 어떻게 언니한테 뜨자고 했을래 언니도 한번 절단 당해보실래요? 그래 하자 어? 이 언니 뭐야? 어? 언니도 한번 절단 당해보실래요? 어? 언니 내가 침투했어 생각 없이 게임 안 돼? 어! 나야! 너 생각 없이 게임하는게 너야? 어! 왜 너 봉캐를 안아? 우리들 봉캐야! 아 그래? 알았어 그거 불리자드 닉네임이 그거야 아 진짜 오케이 오케이 난 나한테 질까봐 난 나한테 질까봐 봉캐 안 온거잖아 언니 방금 뭐라 했어? 질까봐? 언니 제가 방팡했으면 방 따라 들어오세요 응 알겠어 더 돌린다 흠 흠 미네리 구정 갑니다 수게임트 단단하게 막아놓고 하자 어차피 이렇게 잘못 들을테니까 정말 구경하고 싶은데 공간에 붙여줍니다 수게임트 밥은 두개 librarian 포토 안 телефôn 지우려고 하는거 게이트 육 셔틀 엄청 비싸다 앞마다 뚫런거보다 본진 쳐들어가는게 낫겠지 병력을 얼마나 보고 있길래 아무것도 안하는거야 게이트가 내려? 이 언니 뭐야? 이 언니 뭐야? 이쁜거 아니야? 이쁜거 아니야? 나 이쁜거 같은데?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체처해야죠 위장 까치야 스토리텔링님 별풍선 10개 비엠 눈 크게 뜬다고 다크 안보임 나가 다음은 이겼다 기겁게 하는 키워따나 언니가 까치 절단기를 부숴서 부숴버렸나 위장은 이제 유치원 퇴학이에요 언니 아니 언니 그 정도는 아니야 아직 빌드도 하나도 몰라 유춘 퇴약이야 이제 내가 유춘 언니 퇴약시킬거야 나가 그거 포토차이로 이긴거랑 다음 보가라고? 아니야 나 좀 배우고 하면 안되다 야 덤벼 대문자 아닌데 만들 것 같아 스푼 300개 일단 골라주셨어 고맙습니다 제가 받을 것 같은데 이거 너무 미안해서 혹시 걸어주실 분 있나요? 예? 어이없네? 너 방금 언니 하는거 못 봤어? 언니 안되겠다 너 설이 몇번 이겼어? 몰라 떠 그냥 어 우리방에서 200개 묻어주셨다 우리 500개빵이다 아 고맙습니다 500개빵 가자 가자 하나 말 끝끝해 애들이 그렇게 무서워하는 리본 한번 뽑아볼까요? 디지온에서 리본 나오냐고? 난 이거 할 줄 몰랐는데 그냥 뽑고 그냥 셔틀을 태울 줄만 알아 다크랑 똑같이 아 잠깐만 포토지를 준비해 아직 안 왔으면 좋겠는데 아마 다푸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? 내가 설이를 이겨가지고 좀 잘하니까 조금 경계하고 있지 않을까? 우리 좀 돈 모아서 천천히 합시다 이번 판은 하 떨린다 옵저버를 데리고 오지는 못하겠지 그러면 다크를 같이 섞어가지고 힘내줘야겠는걸? 이거 뭐고만? 아 생각보다 좀 빨리 오는데 일단 이꾼을 이걸로 놓고 이거 안되나? 여기서 공격 안되나? 언덕에서 안되나 했는데? 나 언덕에서 공격 되는 줄 알았어 아 진짜 어떻게 해봐 어떻게 비벼서 맞긴 했는데 와 나는 언덕에서 되는 줄 알았는데 리버 좀 더 뽑아야겠다 못봤다 우와 잘한다 아 다크 있었는데 다크를 까먹었네 아 손가락 꼬여 한마리는 두마리는 막아놓고 다 안되 리버 안되 리버 어디가 손가락 너무 꼬여 아 불발됐다 까비 프로브 입구마가 아 옥저버에서 같이 왔네 나도 내 옥저버 어디갔지 안 돼 아 입구 너무 대비를 안해놨다 그치 어 졌어 다푸가 더 잘하는데 까치 타고 성공 아 나 다시하면 이길거 같은데 다푸야 아니 나 다시 안될래 그럼 이만 이 자식이 언니 연습해서 덤비러 간다 아 열심히 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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